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고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침대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침대에서 예쁜 강아지랑 같이 놀면서 이것저것 책도 보고 대본도 보고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매트리스가 진짜 폭신폭신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촬영 현장이었고 사진도 많이 담았으니까 여러분 예쁘게 봐주셨으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 잘 자요. 안녕.